오늘은 진짜 한심하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의 내로남불 여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여자든 남자든 자신이 열심히 관리한 몸매를 드러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몸매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런 자신감의 표현을 막는 건 공산당 같은 놈들이 하는 사회통제에 해당된다 생각하죠. 그리고 2024년 바야흐로 여름이 찾아왔고 대한민국에는 워터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아이돌은 자신의 몸매를 뽐내며 춤을 추고 남자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가꿔진 몸매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2024년 7월 5일 20대 3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비투미 민혁 워터밤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유튜브 수위에 걸릴 느낌이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잘생긴 남자 아이돌이 상의를 탈의하고 자신의 근육을 뽐내고 있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총각 아랫도리도 까봐 몸 진짜 예쁘다 라는 화끈한 성희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역시나 2024년 7월 5일 사람들 홀리는 워터밤 차은우라는 글도 보겠습니다. 차은우씨는 화끈하게 노출한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왜 옷을 입고 있냐라는 식으로 다 벗고 나와야 한다 말하고 뭔가 애매하니까 차라리 다 벗어라 라는 화끈한 성희롱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나라에 정자은행 설립하고 차은우 정자 유치해라. 차은우 정자 유치만 한다면 출산율 급격히 올랑나다 나라도 차은우 유전자랑 내 유전자 섞인 결과물 보고 싶어서 나을 거니까 라는 성희롱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은 워터밤에 나온 여자 아이돌을 보고 그 여자 아이돌 난자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남성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여자 난자 뽑아다가 임신기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남성을 보신 적 있냐말이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시원하게 성희롱을 즐기며 정자은행 어쩌구 저쩌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정반대로 2024년 7월 6일 시그니처 지원 아무리 워터밤이래도 옷을 이따구로 입히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면서 시그니처의 지원씨가 비키니를 입고 온 모습을 욕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일바야 브라 크기도 작은 걸 입힌 것 같아. 개저씨 취향을 다 가져다 박아났네 미친 거 아니야? 걸그룹이 노출하면 되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죠? 남자 아이돌은 다 벗어야 하고 아랫도리도 벗으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들께서는 몸매 좋고 성격 좋고 여자력 있는 여성이 노출하니까 이제 와서 성희롱이다 웅행웅 허버허버드릉들은 척기포키 연병을 싸는 모습이 보이시냔 말이죠. 워터밤은 선정적 파티에 성상품화를 너무 많이 해서 눈살이 찌푸려진다 라고 엄격 끊엄 진지하게 우리 한녀들께서는 여자들의 노출에만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만 많이 벗으라고 여자는 벗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죠. 과연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걸까요? 남자의 몸은 소중하지 않지만 여자의 몸은 소중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정녕 올바른 사상을 가진 인간들일까요? 그녀들은 언제나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는 막다르고 욕해도 괜찮지만 여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죠. 저는 과거부터 가끔씩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상당히 가슴이 큰 편이고 그걸 감추기보다는 자신있게 드러내고 뽐내는 걸 선호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자 연예인 갤러리 혹은 여성시대 혹은 수월레 팸단톡에서 뚱녀들이 기어들어와서는 여성을 성상품화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렇게 말하는 여자들은 여자력이 없어서 질투하는 거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력 없는 여자 호소인들이 자신의 껌딱지 아스팔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질투하면서 제발 나처럼 여자력 없이 살아줘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꼬라지가 저 꼬라지라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싱글벙글 재밌고 한심한 내로남부를 보여드렸답니다. 부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여자력을 키우기 위한 딸기우유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들의 평균 가슴 사이즈는 개발도상국 브룬디 여자들과 똑같은 메이크업이다. 한국 여자들의 평균 가슴 사이즈는 하나가 더 멋져졌습니다. 촬영기자1호